언제부터인가 너를 보내 하루하루가 길고 힘들어져 눈을 뜨는 게 널 맞이했었던 나였는데 아무 의미 없어 어디로 걸어야 할까 혹시 뭐 있을까 함께 걷던 거기에 영원을 찾아도 너의 빛들이 너의 기억 주먹는 거져가 네가 없다면 이런 날 내가 아냐 좀 돌아섰던 그때에는 네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더운 무엇도 소란스러워 짐이 없던 무지게 말했어 너 어디로 걸어야 할까 혹시 너 있을까 함께 걷던 거기에 몇 번을 찾아도 너의 빛들이 너의 기억 주먹는 거잖아 네가 온다면 네가 온다면 네가 온다면 일어난 내가 기다려 얼마나 걸어야 할까 혹시 너 있을까 잠시라도 널 다시 또 만나게 되면 또 만나게 되면 또 만나게 되면 혹시 나 아는 그런 맘에 또 서툴 있는데 그래 난 욕싱이 아닌 줄 알게 하잖아 하지만 멀어질지도 아직 그 자리 예전처럼 있어줘 늘 그랬었잖아 너를 받는 잔치감들 되돌리고 싶어 그렇게 오늘도 너를 찾고 있어 내 사랑 너를 그리 그 그 그 그 그 그 한글자막 by 한효정